힘든 일정 속에서 토트넘 복귀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낸 손흥민이 짜릿한 역전골을 기록하며 토트넘의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지난 루턴 타운과의 경기에서 토트넘 손흥민의 역전 결승골은 수많은 매체에서 속보로 다뤄지며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영국 매체 더썬의 보도에 따르면 프리미어리그 루턴 타운과의 경기에서 토트넘 주장 손흥민이 역전 결승골을 기록하며 팀의 승점 3을 안겼다. 이로써 토트넘은 2대1의 역전승을 거두며 아스톤 빌라를 밀어내고 4위로 올라설 수 있었다. 두 팀은 승점과 골 득실이 같지만 다득점에서 1점 앞선 토트넘이 한 단계 위에 자리하게 된 것이다. 라며 토트넘이 염원하던 4위의 자리에 안착하게 된 소식을 속보로 전하기도 했죠. 손흥민은 A매치에서 태국 원정 경기까지 선발로 참여하며 빡빡한 일정을 보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에 귀국하자마자 토트넘 훈련장을 찾는 등 팀을 위한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 많은 팬들에게 큰 환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기에서 승리한 토트넘에게 한 가지 아쉬운 오게티가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 이슈화되면서 큰 화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바로 교체 지시를 받은 메디슨의 불성실한 태도가 전문가들과 팬들을 통해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죠. 감독의 교체 지시에 메디슨이 보인 행동과 태도가 영국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특별 대담 코너로 다뤄지는 등 그 파장은 더욱 커져가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과연 메디슨이 어떤 태도를 보였길래 많은 이들이 지적하고 있는 걸까요? 손흥민과 데뷔되는 모습으로 역풍까지 맞고 있다는 메디슨의 이야기 자세히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으로 복귀하자마자 역전승에 크게 기여하며 주장으로서의 면모를 자랑했습니다. 이번 루턴 타운과의 경기에서 손흥민은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했는데요. 영국 매체 bbc 스포츠에 따르면 손흥민은 토트넘에 복귀하자마자 루턴 타운과의 경기에서 큰 승리를 견인했다. 손흥민은 베르너, 메디슨, 클루셉스키 등과 함께 상대 꼴망을 노리는 전략을 펼쳤다. 경기 시작 3분만에 실점을 한 토트넘은 전반전에 침묵하는 분위기로 마무리하며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후반전에 상대 자책골 유도와 함께 손흥민의 리그 15골이 폭발하며 토트넘은 결국 2대1의 역전승을 거머쥐었다. 손흥민의 활약에 토트넘은 4위 자리까지 안착하게 되며 큰 화제를 낳고 있다. 라며 이번 토트넘의 루턴 타운전에 대한 소식을 발빠르게 전했습니다. 루턴 타운과의 경기에서 결국 역전승을 거둘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로 많은 언론들은 손흥민의 활약과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적재적소 선수 교체와 투입 덕분이라고 손꼽고 있는데요. 실제로 후반전에 접어들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여러 선수들은 교체하거나 투입시키면서 전력에 변화를 줬는데 그게 제대로 통했다는 평가가 많은 상황이죠. 손흥민은 경기가 끝나자마자 진행된 인터뷰에서 직접 소감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손흥민에 따르면 전반에 골대에 맞고 공이 나왔을 때 운이 좋지 않은 날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주장인 만큼 침착하려고 노력했다. 무엇보다 소속팀 토트넘 승리에 도움이 되는 골을 터뜨린 것 같아서 기쁘다. 감독님의 전략도 너무 좋았고 응원해주신 팬 여러분들 덕분에 모두 기쁜 마음으로 뛸 수 있었다. 라며 감독과 토트넘 팬들에게 공을 돌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기에 대한 평가를 다루는 많은 방송 프로그램들에서는 승리한 토트넘의 모습에서 오게티를 발견했다며 화제거리로 삼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로 메디슨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다뤄내고 있었습니다. 매체 bbc 스포츠 채널에 출연한 한 전문가는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의 모든 것이 완벽했던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더 좋은 스코어를 기대할 수 없게 만든 요인이 내부에 있었던 것 같다. 그건 바로 메디슨이다. 메디슨의 플레이에 대해 잘 아는 팬들이라면 특이한 점을 발견했을 것이다. 메디슨은 오늘 평소보다 몸이 무거워 보이지 않았나. 자신에게 공이 주어지면 특유의 몸놀림으로 대처하던 모습들을 오늘따라 보기 어려웠다. 루턴 타운전을 앞두고 진행됐던 공식 토트넘 훈련장에도 메디슨은 불참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가 갑자기 경기력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밝혀진 것이 없지만 손흥민을 너무 의식하는 행동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경기에서도 손흥민에게 패스를 해줘야 진행될 수 있는 찬스에서도 혼자 무리하게 돌파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보였다. 토트넘 측 관계자에 따르면 전반전이 끝나고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메디슨을 향해 이러한 플레이의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인 지적도 전했다고 한다. 하지만 메디슨은 후반전에도 개선된 모습을 보이지 못했고 결국 감독에 의해 교체되고 말았다. 라며 이번 경기에서 보여진 메디슨의 문제점에 대해 나열했습니다. 해당 전문가는 계속해서 메디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요. 메디슨의 가장 큰 문제는 그가 보여준 태도이다. 감독의 교체 지시가 발현됐을 때 메디슨은 최악의 표정을 지으며 불쾌한 내색을 숨기지 않았다. 아마 중계 카메라를 통해서 이미 전세계 많은 팬들이 그 장면을 지켜봤을 것이다. 메디슨은 최근 토트넘의 훈련장에서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종종 보이며 많은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지 않았나. 손흥민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팀체제와 개편사항 등의 불만을 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메디슨이 지난해 잠시 슬럼프를 겪다가 최근 차츰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과 동시에 손흥민을 무시하는 태도가 거세졌다는 지적도 있었다. 메디슨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태도를 고칠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것 같다. 손흥민은 A매치에서 고된 경기 일정을 마치고도 휴식 없이 훈련장에 복귀하는 등 팀을 위한 헌신을 보였고 그 헌신이 경기력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며 팬들을 만족시키고 있다. 반면 메디슨은 그런 손흥민의 활약이 못마땅하다는 듯한 제스처를 보이며 이번 교체 지시에서는 표정으로 불쾌감을 드러내기까지 했다.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메디슨의 이런 행동과 태도들을 이미 좋지 않게 보고 있다고 한다. 오히려 메디슨의 불성실한 태도 덕분에 이번 루턴 타운전에서 사루와 존슨의 활약이 더 돋보이게 됐다. 결과적으로 위급한 상황에서는 메디슨을 빼고 사루나 존슨을 투입해 공격의 활로를 찾는 것이 토트넘에게 주요한 전략이라는 사실만 입증시킨 셈이다. 라며 메디슨이 손흥민을 극도로 의식하며 불성실한 태도까지 보이는 모습의 감독은 물론 많은 팬들이 실망했을 것이라는 혹평을 내놓았습니다. 전문가의 평가처럼 실제로 이번 경기에서는 오히려 메디슨보다 후반에 투입된 사루와 존슨의 활약이 돋보이기도 했는데요. 특히 존슨은 언론을 통해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영국 매체 이브닝 스탠다드의 보도에 따르면 존슨은 후반에 나온 토트넘의 두 골에 모두 직간접적으로 기여했다. 존슨은 후반 6분 오른쪽 측면에서 페드로 포로와 2대1 패스를 주고받은 뒤 오른발 땅볼 크로스를 올렸다. 루턴의 수비수 이사 카보레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자책골을 기록했다. 존슨의 활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존슨은 손흥민의 결승골을 어시스트했다. 후반 41분 왼쪽 측면에서 티모 베르너가 땅볼 크로스를 올렸다. 중앙에 있던 존슨이 곧바로 손흥민에게 내줬다. 존슨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은 오른발 슈팅으로 꼴망을 갈랐다. 라며 팀 내 도움 2위로 올라선 존슨의 활약을 재조명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메디슨에 대한 혹평을 전했던 전문가는 마지막으로 토트넘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메디슨의 태도 개선이 필수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메디슨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교체 지시해 보였던 그 표정은 전 세계에 중계되며 그의 한계를 들켜버린 셈이 됐다. 주장의 위치에 있는 손흥민을 인정하지 않고 그의 활약에 시샘을 하는 듯한 태도가 계속 목격된다면 토트넘의 단합력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메디슨은 지난해에도 이러한 태도 문제 때문에 한 차례 역풍을 겪지 않았나. 간신히 4위로 올라선 토트넘의 지금 상황에 더 이상 메디슨의 이런 감정기복을 그 누구도 받아줄 수 없을 것이다. 포스테코글로 감독의 지시에도 불응하려 하고 주장 자리에 있는 손흥민의 활약에도 반가워하지 않는다면 토트넘에서 메디슨이 해야 할 역할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남을 수밖에 없다. 지금은 토트넘이 손흥민 중심 체제로 가는 것이 맞다. 손흥민이 A매치에서 보여줬던 경기력과 선수들을 이끄는 리더십을 목격한 팬들이라면 포스테코글로가 펼치는 손흥민 중심 체제에 대해 그 어떤 반박도 할 수 없는 것이다. 메디슨이 아직 손흥민처럼 월드클래스급으로 도약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번 경기에서 보여준 태도로 모두 증명됐다고 생각한다. 라며 메디슨이 손흥민을 과도하게 의식한 탓에 오히려 자신의 미천을 드러내고 말았다는 지적을 더하며 해당 프로그램은 마무리됐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이 방송되고 축구 전문가 크룩 역시 비슷한 생각을 전했는데요. 크룩의 발언에 따르면 이번 토트넘전을 통해 우리는 손흥민의 활약에 주목해야 한다. 토트넘의 최근 경기들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결국 손흥민의 복귀로 꾸준한 일관성이 다시 확보되는 모습이었다. 그나마 토트넘에 손흥민이라도 있었기에 가능한 역전승이었다.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은 완벽하지 않았다. 침몰할 뻔했던 위기를 손흥민이 구해냈을 뿐이다. 손흥민이 꾸준히 좋은 경기력을 유지했기 때문에 토트넘이 현재의 순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며 루턴 타운전에서 보여준 손흥민의 활약을 칭찬하기도 했죠. 팬들 역시 메디슨과 손흥민의 비교되는 활약에 대해 의견을 더했는데요. 팬들의 반응에 따르면 카메라에 잡혔던 메디슨의 표정 절대 잊지 못한다. 포스텍 감독도 메디슨을 좋게 보진 않았을 거야. 이게 소니와 메디슨의 클래스 차이라고 봐야지. 오늘 솔직히 메디슨 때문에 토트넘 경기력도 썩 좋아 보이지 않았던 거임. 그나마 소니 덕분에 이겼다는 의견 완전 인정한다. 등의 반응들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를 마친 손흥민은 인상 깊은 한마디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축구는 혼자 하는 스포츠가 아니다. 제가 돌파해내고 있는 모든 기록들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만들 수 있었던 것들이다. 라며 리그 15호 골에 대한 소감을 밝히기도 했죠. 확실히 자신의 업적을 팬들과 주변인들의 도움 덕분이라고 정해지는 손흥민의 태도가 더 빛나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번 경기에서 보여준 메디슨의 속 좁은 행동과 표정들이 더 비난받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기본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거 아닌가 싶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영상 함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